찬 공기가 침묵의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? 고혈압 환자는 평소에는 증상이 없다가도 찬바람을 맞으면 갑자기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. 특히 혈압은 가장 높아지고 체온은 떨어지는 새벽 시간대를 조심해야 합니다.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2년 전 코피를 쏟아 병원을 찾았다가 고혈압 진단을 받은 60대 남성은 추워진 날씨가 부쩍 걱정입니다. 고혈압은 평소 큰 증상이 없지만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줘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추운 날씨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긴장해 혈압이 더 높아지고 합병증 위험성도 커집니다. 특히 하루 중 혈압이 가장 높아지는 새벽과 아침을 주의해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약을 통해 혈압을 낮추는 방법으로 치료합니다. 고혈압 환자들은 평소 약을 먹더라도 자신의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게 중요합니다. 혈압이 적정 범위를 벗어났을 때 약 양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아침에 눈 드셨을 때 한 번 재고 주무시기 전에 한 번 하루에 두 번 정도 혈압을 재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눈앞이 캄캄해진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 혈압력이 좀 과하다는 의료진은 신체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되 위험성이 큰 새벽과 아침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또 비만, 고지혈증, 당뇨 등 기저질환은 고혈압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.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.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.